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 소속인 서울숭파병의 남일성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등 노동시민사단자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철중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온수노조의 김호연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노총의 박기영 사무위 차장님과 또 김정목 정책본부 차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의 현정희 공동대표님 참여연대의 이경민 사회경제 이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된 부분은 이번 4월 임시국회가 5월 15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원을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이 법안이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하고 윤서와 정의당 윤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한 한 재정법률이라는 두 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미 공청회도 했고 이 법이 2019년부터는 이 법이 아직 재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하고 대구 경기 경남는 4개 광역시도에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7개 광역시도가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현장 단체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서울과 대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굉장히 정말 꼭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격리된 그런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돌봄의 공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서울의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중단위기에 몰린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돌봄 공백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더욱 검증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방 끝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돌봄의 공백들을 우리가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공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사회서비스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취지를 민주노총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경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사실 메르스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를 통해서 방역 시스템을 갖췄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많고 만약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되고 결국 시스템을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꿀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로 멈춘 세상을 움직이게 했던 여러 동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의 영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남인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윤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공공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역할이 가장 돋보였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절춘산 국가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인 일입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단원컨대전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시범사업이 작년에 4개, 올해 7개, 11개 내년이면 17개 모든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으로 뒷받침해서 공공적 사회서비스원이 된다면 지금 태어나서 돌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돌봄, 보육에 이르기까지 결국 공공사회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이 체계가 갖춰진다면 저출산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어른의 돌봄의 문제까지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많은 고생하셨던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다시 21대 국회의원이 되시기도 했고 출마 안 하시기도 했고 떨어지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메르스로 혹독한 대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방역체계를 갖췄던 것처럼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의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모든 돌봄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을 닦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의 많은 돌봄을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위해서 양대 노총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20대 국회의원들께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 처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5월에 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노총의 박기영 사무위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기영입니다 5월 말로 29일로 정확하게 아마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발표한 대부분의 국정과제 특히나 사회분야의 국정과제들은 법의 제정 개정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게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대 국회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생관령 법안이 1만 5천 건이나 그대로 20대 국회에서 현 상태로서 국회가 끝나버리면 다 폐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의 실망으로 20대 국회가 기억될 것이 좀 분명합니다 그나마 또 노동시민사회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서 합의가 쉽게 될 것으로 보였던 내용들도 다 입법화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확보 이런 부분도 여전히 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폐기의 위기에 좀 몰렸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과연 이러고도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은 국민들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서비스 설치를 위한 법 제정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김희근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요양과 보육 장애, 아동 전 국가적으로 보살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꼭 중요한 사안이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남현승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대구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아마 체감을 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좀 국가적으로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법이 사회서비스 설치를 위한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0대 국회가 시간으로 보면 아니면 날짜로 보면 29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확정되고 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나온 효과는 남은 20대의 20몇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부분은 20대 국회가 처리함으로써 수십 년 아니면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실한 상황이 오늘 이 자리에 한국노총과 남현승 의원하고 노동시민단체가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1대 국회로 넘기시지 마시고 국민 생명과 국민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는 이 하루가 어려운 사람들은 열이고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꼭 처리되기를 간곡히 20대 국회에 부탁드리고 언론인 여러분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장기위원공대의 현정희 공동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서원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에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감염병이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거의 100% 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중에 노인돌봄 문제는 이미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10년 동안 계속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된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즉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을 했지만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인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일부 지역에서 매우 작은 규모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구와 서울은 긴급 돌봄에 많은 역할을 했지만 만약 법이 통과되어서 더 크게 운영될 수 있고 더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었다면 훨씬 그 역할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해당 노동자들과 노인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사망률이 치명적입니다 한국도 방역을 잘 했다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인 사망률이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 등에서 장애인 돌봄의 공백과 돌봄 노동자들의 실업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 집단 감염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일상적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비가 되고 돌봄 노동자들의 실업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돌봄 정책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구 지역의 병원이 4만 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 환자의 4명 중 3명은 공공병원에서 돌보았습니다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서원이 없으면 감염병 대응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루빨리 사서원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사서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어서 진료품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속에서 국민 삶의 질 수준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내는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서비스 공급이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져 돈벌이의 기형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적 재원이 노동조건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변화를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각지대의 발생, 사회복지 제도의 부실한 내용 점점 높아져가는 본인 부담금과 낮은 서비스 질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참여연대의 이경민 사회경제 팀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10% 안팎이며 노인 요양시설의 공공 비중은 약 2%,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은 낮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2019년 4개의 광역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곳곳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민간 공급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는 돌봄의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돌봄의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고 사회서비스원법이 당장 국회에 대해서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라진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19대 때도 기억이 납니다 19대 국회에서도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여러 가지 정말 긴급한 법안들 또 국회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돼서 논의가 된 법안들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들이 각 당에서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들이 조속히 남은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긴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사회서비스원법은 이미 시범사업을 2019년에 했고 또 2020년에도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입법을 할 만한 충분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미 공청회도 거쳤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런 돌봄의 어떤 공공서비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도 언론인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